아 잡았 튜어 튜어 파밍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아 깜짝 놀랐네 옆에서 소리가 나게 났는데 어딘지 몰랐는데 뭐야 저거 있었어? 됐구나 으흠 제발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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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구나 우리가 맨들어와서 뒤쪽에는 없고 좀 돌아서 가야될같은데 건너편인가 보다. 아이, 모기 아이, 게임에 집중한다. 모기가 지금 바로 앞인가 보다 모기 자, 9명 어디가 쟤 우리 뒤쪽엔 없다, 9끼우 마지막에 남은데, 마지막에 그죠? 어차피 오게 됐는데 이쪽에서 막 싸우나보다 바로 안가는 이유가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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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..매이비 3-0-0? 아..마이크 안되네 아..저쪽 쏟아줄거 아니야? 나이스! 1등! 내가 1등 해부렸어 마지막에 제가 킬 땄죠 아하 1등 이것도 자